오늘은 성경 퀴즈 제163회 출애급을 인도한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인적사항, 둘째는 모세가 살아가던 시대적인 배경 셋째는 모세를 통한 중요한 생애 그리고 넷째는 모세의 성품, 다섯번째는 모세의 구속적인 지위 여섯번째는 모세에 대한 평가와 교훈 마지막 일곱번째는 성경 퀴즈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첫째 인적사항을 생각하는데요 주전 1527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1406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부 120년을 당했습니다 이전에υ Minh 특산로 문제를 노력하는 시가